어떤 고통을 선사해줄까 CS 존나 잘 먹었어 개 잘 처먹었네 앙! 앙! 기문띠! 아! 시발 새끼발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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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시발새끼들아 이거 존나 지렸는디 CS차있다 200원 진짜 존나 좋았는디 아아 하아 기다려봐 템 선템이 뭐냐 아니다 모랑을 가야될까 뭐 뭐가 좋겠어 얘들아 모랑이 좋겠어 아니면은 옙! 인피? 아이씨 나한테 뭐 바라지 마라잉 아니 나한테 뭐 바라지 마라잉 아니 씨발 빙 다 찍고 대기하고잇 하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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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이 이득이라 말하고싶어 어? 자위하고있다고 자위 지금 베이가 에카림 베이가 에카림에 빵테온에 메인이면은 상남자템트리 아 상남자템트리 로 간다 지금 CS잘먹었어요 CS잘먹어서 템쯤 나오고 있는데 상남자템트리 자위 자위랍어뜻이냐 자기위안을 한다 아 와 이 씨X뭐여 아 아이 각기기 포장하면 안되지 지금 나머지 뭐하고있냐 아니 씨X뭐지 저 뭐해 이진 이단히 따라가냐 씨X놀놀 와 씨X놀 개새끼들어 이단히 안을 따라가냐 씨X놀 이단히 안을 따라가가지구 씨X놀 뭐하냐 씨발 아니 씨발 이줄이올이 어디니 이줄이올이 삐딜있어 이 개새끼들어 병신새끼들아 니달리 씨바나 따라가냐 아니 이줄이올이 빈딜있고 씨바한데 씨바 뭐 니달리 따라가냐 와아 와아 핑을 씨바 10번찍었는데 그 지색이 따라가네 와 적을 들어가네 아 니달리를 따라가네 아 니달리를 따라가어 아 미춘놈이죠 저거 오오오오 불쌍한 피리라